마늘 고추장이 맛있어가지고 일주일만에 다 나눔하고 다시 또 마늘 50통이로다가 마늘을 남은 마늘을 깠더니 50통이 남아가지고 다 깠습니다 까서 고춧가루 3kg 하고 매주가루 1kg 하고 마늘 50통 하고 이렇게 해서 역기름 1kg로 물 내려서 마늘 고추장 담그고 있습니다 이게 고춧가루는 제가 3kg를 썼습니다 매주가루는 1kg를 썼구요 마늘 고추장 엄청 맛있어요 요리 담그면은 그리고 주청도 들어갔습니다 인증사 찰칵 찍으면서 마늘 고추장 만들기 엄청 쉬워요 요번에 담은 마늘 고추장은 달아보니 20kg이다 요기 항아리에다가 놓을 거구요 먼저 담근거는 가을에 고추장 찹쌀 고추장은 요렇게 맛있게 익어가지고 요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담궈먹는 장들입니다 올해도 요렇게 간장을 담갔구요 된장간장 요기 항아리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